0335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탄소배출권 수소차 로봇이 가 있습니다. 세종공업은 동산은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사업으로 연위,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소음기, 배기가스정화기 및 기타 자동차 부품이 있음 주요 고객은 현대 슬래시 기아이며 현대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을 기준으로 공급 비중을 적용하면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 2009년 현대 기아의 품질 오스타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 품질 오스타를 현대 기아 협력사 중 최초로 인증받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용 소음기, 머플러 및 배기가스 정화장치, 컨버터의 생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올산 북구 효자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생산 제품의 전량은 현대 슬래시 기아에 납품하며 주요 원재료인 철강제 및 컨버터 총매류 등을 현대 슬래시 기아로부터 사급받아 생산하고 있음 대시 세움, 아센텍, 시종어메리커, 염성세종기차백원유한공사, 북경세종기차백원유한공사 등 국내외 다수 종속기업을 보유 대시 커비드-19 기저효과로 인하여 머플러 및 컨버터의 내수 및 수출이 증가한 바 차체 부품 매출 정체 및 기타 매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요한재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에도 판관비의 비중이 하락한 바 영업손실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기타 수지 개선 및 외환 관련 손실 감소로 순손실 규모 또한 축소 대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전망되나 수소차 부품 수주 확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외형 유지 및 수익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스로 판단됨. 2022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세종공업의 시가총액은 1600여 권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세종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52위입니다. 세종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2782만 961주입니다. 세종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종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8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38배 152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4%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2번지억원, 마이너스 62억원, 마이너스 4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원, 마이너스 219억원, 마이너스 108억원입니다. 세종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2번지 88%이고 유보율은 2788.57%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7.21이며 전일 대비해서 20.64-0.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4.89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0.7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의 2022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30원보다 7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종공업의 종가는 5,760원이며 주가가 세종공업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의 종가는 5,760원이며 주가가 세종공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세종공업은 거래량 3만 9,06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8,651조, 삼성에서 6,901은한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200의 순세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441조, 키움증권에서 2,96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1만 4,726조, 키움증권에서 5,027조, 한국증권에서 4,130조, nh투자증권에서 2,900연례조, 삼성에서 2,800연례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6,02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4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세종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자동차 부품 관련주 세종공업주가 전망이本当 distinguish 감사합니다.